지금부터 공모자 얼굴을 시작하게 된다. 이 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트윗을 해서 여기 가운데를 띄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빼서 십자가 모양. 그 다음에는 안으로 해서 옆으로 하면 별모양. 그 다음에는 옆에 손가락 옆에 손가락 빼서 로켓 모양. 근데 여기에서 어른들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쪽 손가락을 빼야 되는데 근데 애기들은 너무 손가락이 작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손가락을 이쪽에서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왕관.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은 여기 공모자가 있어서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빼면 쌍별 모양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빼면 나비모양.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옆으로 해서 이걸 빼면 권총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탱크. 그 다음에 이건 탱크 모양이고.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손가락을 빼면 수갑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놓는 편지. 끝. 지금부터 공모자 얼굴이 끝나고 다시 들어가세요.